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광주시가 양과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판매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해설사의 안내에 따르는 빛고울투어가 군 장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광주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남구 양과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판매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양과동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1만 5천 세제곱미터의 메탄가스를 이용해 지난 2011년부터 연간 4천 미터와트 아우알가량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기 판매액의 6.5%인 연간 3,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사업을 통해 발급받은 외부 사업 감축량을 판매할 경우 9억여 원의 추가 수익까지 총 11억 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메리가스 자원화 사업으로 광주시는 탄소거래 시장에서 국내 도시 중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주에서 현역 군경에 복무 중인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빅고울투어가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빅고울투어는 전문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국립5.18 민주묘제, 가사문학관, 호수생태원, 승촌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관람하며 광주권역의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5년 빅고울투어에 참여한 장병 380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2%가 전역 후에도 지인과 함께 광주를 다시 한번 오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72%가 광주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대답하는 등 빅고울투어가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제2기 광주시 청년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기 청년위원회는 청년 CEO, 취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47명으로 구성돼 경제일자리, 문화 삶의 질 등 4개 분가로 나눠 활동해 왔으며 지난 4개월여 동안 청년의제 발굴 및 활동 보고회를 열고 분가별 연구 활동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경제일자리분과는 지역성과 차별성을 갖춘 콘텐츠 확보 야시장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으며 각 분가별 연구 활동과 개인별 정책 제안 등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의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